아이워 어방통에 무언식한 몸을 뒤집어쓰고 시랄이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요?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밤말만 잘하면은 할머니? 그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인걸요 완전 특이해 요즘 여자들이랑은 완전 틀려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런 느낌은 나랑 같이 안 돼야!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어? 어? 이러면 저거 알아보겄나? 아가씨? 나도 정거 주는 수밖에 없어 가슴이 자꾸 주책 없이 뛰는구만